특공 엑스트롯 최후의 전투 네 능도 없애주마 이 녀석에게 지구를 빼앗기면 모두가 지금의 우리처럼 고통받고 불행해지게 돼 너희들의 고통, 불행 그래,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준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 모두를 이런 녀석에게 고통받게 둘 셈이야 소, 소중한 친구들? 레이 말이 맞아 저런 녀석에게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을 고통받게 둘 순 없어 우리가 막아주겠다 세미, 맥스, 루시 모두들 슈퍼 엑스디스크를 사용한다 응 슈퍼 엑스디스크 소환 소환 최대한 욕으로 유랑 차량 슈퍼 엑스디스크 루나 피닉스! 발사! 헉? 해낸 건가? 헉... 말도 안 돼! 멀쩡하잖아! 마스크에 금이 갔어! 겨우 이 정도 공격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더 스트롱! 헉! 제노스님, 여긴 제게 맡겨주십시오 알겠다 우리도 나서자! 으흑! 또 이 녀석들이야? 녀석들을 물리친다 해도 그 뒤엔 제노스가 있다! 특공 엑스봇도 이제 한계잖아! 그래도 싸워야 해! 눈앞에 있는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미래는 열리지 않아! 나도... 돕겠다... 응? 특공 엑스머신! 화이팅! 으흑! 징과 섹스 파워 미미특공 댄스 지구를 지켜내는 정의와 평화 수호전 물 없는 용기로 어두운 친구 함께 달려 빛나는 태양을 향해 미미특공 댄스 최강의 스파워 미미특공 댄스 지구를 지켜내는 정의와 평화 수호전 최강의 스파워 미미특공 댄스 금방 이번엔 도망치지 못한다! 유야! 키아! 쉽게 당할 것 같으냐? 으아악! 으하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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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흐흐흑! 뭐 하는 거야! 빨리 공격해! 단보미사일! 발사! 너희들과는 놀아줄 시간이 없다 더블스피 스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마무리다. 레이 덕분에 겨우 위기를 넘겼어. 고마워, 레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저 녀석을 무찌르자. 좋아. 못 지른다고.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좋아. 특별히 보여주지. 제노스님께서 주신 무한한 어둠의 힘을. 저 괴물은 뭐야? 녀석의 에너지 수치가 엑스트론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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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가 시간을 버는 동안 무언가를 해야 해! 좋아! 엑스 부메랑으로 단숨에 해치우자! 그래, 어서 저 녀석을 확 내주자고! 하지만, 단번에 해치울 수 있을까? 오버드라이브 모드로 전환 후 에너지를 모은다! 제군들! 엑스못이 폭발할 수도 있어! 자네들의 목숨이 위험하네! 하지만, 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든 감수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그렇지? 물론이지! 응! 오랜만에 레이더다운 소리를 했군! 어쩔 수 없군! 오버드라이브 모드 사용을 허가한다! 네! 사령관님! 오버드라이브 모드 가동! 모든 에너지를 엑스 부메랑에 모은다! 두껑 엑스론이 부서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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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엑스보메랑! 에너지 충전 완료! 좋아, 간다! 받아라! 엑스 보메랑! 발사! 이겼다! 이겼다! 엑스트론이 곧 폭발할 거야! 어서 탈출해! 틀렸어!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안 돼! 응답하라! 응답하라! 볼트! 세미! 맥스! 루시! 이럴 수가... 사령관님! 저흰 무사합니다! 볼트! 마지막 순간에 레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냈어! 하지만... 너무 큰 희생을 치렀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군! 제노스... 제노스... 이란이란! 더 스트롱이 당해버렸군요! 왔느냐? 제노스... 이제부터는 저 조드에게 맡겨주시지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